안녕하십니까 전상원TV의 한강인문지리지 제17편 한명회의 압구정 편입니다. 요즘 압구정 강남 부자들은 한명회의 노욕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겸재정선의 진경산소와 화첩, 경교명성첩에 있는 압구정 그림입니다. 한강 북쪽에서 바라본 압구정의 아름다운 풍경이죠. 이 그림은 한강 남쪽에서 바라본 압구정의 풍경입니다. 2008년 10월 독일 성베네딕도의 오틜리엔 수도원에서 국내로 돌아온 정선의 또 다른 그림 압구정입니다. 화로운 압구정의 모습, 한강과 중랑청의 풍경, 북한산, 도봉산, 수락산, 부람산 등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아름다운 산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수양대군을 세조로 등극시킨 일등공신 한명회의 권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세조의 뒤를 이은 예종과 성종에게 두 딸을 시집보내 두 왕의 장인이라는 조선왕조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운 인물입니다. 그러나 한명의 딸들의 운명은 순탄치 못했습니다. 큰딸은 예종의 세자빈으로서 인성대군을 낳은 직후인 16세에 요절했습니다. 막내딸은 잘산대군에게 시집갔다가 예종이 1년 만에 승하하자 예종의 사촌동생인 잘산대군이 승종으로 즉위하는 바람에 왕후가 되는 행운을 누렸으나 자식을 낳지 못한 채 17세로 요절했습니다. 공회 왕후의 시호를 받았습니다. 잘산대군 성종인 친향인 월산대군과 사촌동생 제안대군을 제치고 왕의 자리에 오른 것은 최고의 권신 한명의 사이라는 것이 작용했다는 설이 정설일 정도로 한명의 권세는 당대 최고였습니다. 하지만 세조사후 한명의 만년은 불운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두 딸을 허무하게 이르며 외척으로서 권력을 향유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한시 가문을 조선제일명문가로 이어가겠다는 야심찬 포부로 전재산 국가헌납이라는 승부수를 띄우기까지 했습니다. 전재산을 국가에 헌납한 한명에는 성종 7년 한강변에 정자를 하나 짓고 자연과 벗하며 여생을 보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자신의 호인 압구를 딴 압구정이라는 정자를 한강변에 지었습니다. 압구정은 갈매기와 친하게 지내는 정자란 뜻입니다. 성종은 고인이 된 왕비의 아버지이자 최고의 권신 한명의를 예우하여 압구정을 지은 뜻을 예찬하는 시를 지어내렸습니다. 당대의 사대부들도 앞다퉈 예찬 시를 지어받쳤습니다. 압구정을 예찬하는 심만 수백 편에 이르렀다고 하니 한명회가 압구정을 지은 뜻이 단지 정계의 은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말년의 권력을 다지고 자신이 죽은 후 한시 가문의 번영을 노린 신의 한 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말년까지 내려놓지 못한 한명회의 권력력은 1481년 압구정 명나라 사신 접대 사건을 통해 부지불식간에 드러납니다. 명나라 사신이 압구정의 명성을 알고 방문하고자 했는데 정자가 좁아 잔치를 열 수 없으니 왕이 사용하는 차이를 보내달라고 성종에게 청했습니다. 이에 성종은 대놓하여 옛 장인을 꾸지졌고 그 일을 계기로 한명회는 일체의 공직에서 사실상 쫓겨나 쓸쓸하게 말년을 보내다가 사망했습니다. 벼슬을 떠나 갈배기를 벗삼아 여생을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로 지은 압구정이 그를 권력의 정점에서 물러나게 한 계기가 된 것입니다. 압구정의 최초 위치가 여의도에 있다는 설도 있습니다. 서울역사박물관이 2020년 5월에 발간한 여의도 방송과 금융의 중심지라는 보고서에서 압구정의 첫 소재지가 여의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흥미롭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회는 죽기 전 성종에게 보낸 유언에서 처음에 부지런하지만 나중에 갈수록 게을러지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나중에 나중을 산가기를 항상 처음처럼 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자신의 노역을 반성했음을 왕에게 알리고 한시 가문의 미래를 의탁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러나 계유정난과 세조적이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피를 본 한명회의 업보였을까요? 한명회는 사후에 부관참시되는 불운을 맞습니다. 연산군 때 연산군의 어머니 폐비윤시와 관련된 갑자사화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그의 무덤이 파헤쳐졌고 그의 시신의 목이 베어져 해골이 부서진 채로 길바닥에 내걸리는 부관참시를 당했습니다. 모두 다 아시다시피 압구정의 현재 위치는 동호대교 남단 부근입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부근이라는 뜻이죠. 압구정에 올라서면 한강의 가장 넓은 곳인 동호와 삼각산, 도봉산, 인왕산, 남산, 아차산 등 한양의 모든 명산들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습니다. 한명회가 압구정을 세운 이후 조선의 권문세가들은 이곳 일대에 수많은 정자들을 세워 자신의 권세를 뽐냈다고 합니다. 압구정은 한명회가 부관참시를 당한 후 여러 주인을 거쳐 조선 말에는 박용효의 소유였다가 그가 갑신정변의 주모자로 몰리면서 파괴되는 비운을 겪었습니다. 현재는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72동과 74동 사이에 지성만 남아있습니다. 지금 압구정동에서 살고 있는 강남 부자들은 한명회의 노욕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강북 옥수역 인근에 있는 발맞이봉 공원에서 바라본 한강 너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의 풍경사진입니다. 전경이 참 좋죠? 한강 걷기 코스를 추천해드립니다. 압구정역 동호대교 달맞이봉 압구정역역에서 내려 동호대교를 걸어가며 압구정 아파트 단지와 한강의 동서 풍경을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동호대교북단에서 옥수역 부근 100미터 높이의 달맞이봉에 오르면 한강과 한강중랑청 건너편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